야야야야 We are the diner 야야야야 We are the diner 하늘 높이 기지개를 펴 알을 깨고 나가자 뿜뿜 지구변은 공룡들의 혀 우리 함께 여행을 하자 발 맞춰 발 맞춰 앞으로 발 맞춰 발 맞춰 걸어가 베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베리에요 오늘 토이트리에서 쫙 따온 장난감은 바로바로 잠깐만요 짠! 타이니스워 알공룡 티라노에요 그럼 베리와 함께 알공룡을 가지고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타이니스워가 알에서 깨어난다 타이니스워 알공룡 알을 손으로 콕 품어서 누가 나올까? 타이니스워가 알을 깨고 나왔다 티라노 티라노 직접 녹음하고 손으로 쓰다듬어주면 내 말도 잘 따라해요 티라노 티라노 뭐라고 말하는거야? 뭐라고 말하는거야? 에잇 다시 알로 들어가 그럼 상자를 뜯어볼까요? 빵 어? 뭐야? 상자속에 있을때는 하나였는데 상자를 뜯으니까 왜 네개가 생겼지? 뭐야? 자기네들끼리 막 섞였어요 내가 깐 상자가 어떤거지? 이 중에서 골라야하는데 뭘 먼저 해야되겠죠 친구들? 당황 당황 한 번씩 두드려봐야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이 첫번째 알로 정했어요 친구들 이렇게 알은 따뜻하게 품어줘야지 알이 깨어날 수 있거든요 베리가 이렇게 품어줄거에요 왜 반응이 없지? 품어주고 있는데 아 친구들 손으로 이렇게 품어줘야되는거래요 이렇게 품어주니까 타이니소어에서 소리가 나요 공룡 아래서 타이니소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봐요 응 완전 깨어나지 더 따뜻하게 해줘야지 뭔가 깨어날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나는데 소리만 나고 아직 안나와요 빨리 나와 넌 누구니? 궁금하다 누가 들어있을지 오 오 오 오 친구들 우리 타이니소어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왔어요 오오 짠 티라노네요 귀여워 티라노뇨 아 너무 신기하다 갑자기 알이 퐁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요 짠 우리 타이니소어도 이렇게 밑에다가 다리를 접어서 짠 티라노뇨 귀여워 냥 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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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노가 잠도 자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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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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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두 베리가 지금 티라노랑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오 오 그러죠? 티라 티라! 티라 티라 아 소다베개 티라노네요 완전 자는 거야? 말하다 말고 Boy 친구들 티라노랑 말하다 말고 자는데요 아 아 그랬어 아 티라노가 할 말이 정말 많은가봐요 티라노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 아이 좀 쉬어 쉬어! 계속 얘기하네? 어! 멈췄다! 티라노가 이렇게 책상에 내려놓으니까 멈추는데요? 응? 티라노 자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티라노! 일어나 봐! 바로 깼어요 친구들! 티라노는 이렇게 손 위에 이렇게 보다듬어줄 때 수다덩이가 되나봐요 알겠어 알겠어 다 들어줄게 티라 티라! 아 티라! 그랬구나 티라! 이렇게 수다듬어줘야 돼요 어! 티라노가 두 발로 썼어요 친구들! 아이 귀여워!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뭐야 티라노 무서워! 너 한국말도 할 줄 아는 거야?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티라노! 왜 이래 진짜? 내가 잘못 들었나? 아 뭐야! 따라하지마 티라노! 따라하지마 티라노! 에이! 거참 세상에 이런 일이네요 베리가 정신이 이상해지는 건 아니겠죠?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너랑 안 놀아! 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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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귀여운 척해도 안 맞을 거야 내 말을 따라 하자니 이이! 들어가! 이건 대기야 어이! 싫어? 그래도 하는 수 없어 들어가 야! 야! 아 뭔가 수다쟁이 티라노가 없어지니까 너무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왜 갑자기 추운 것 같지? 아 그래도 이렇게 조용한 것보다 수다쟁이 티라노랑 노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티라노! 나와! 나와! 아 맞다! 티라노를 꺼내려면 다시 이렇게 따뜻하게 보다듬어 줘야겠죠? 티라노 빨리 나와 삐졌어? 나랑 밀당하는 거야? 얼른 나와! 나와봐 티라노 티라노 나와줘 제발 나와라! 오! 나온다! 티라노 나와줘서 고마워 내가 아까는 괜히 심술 부려서 미안해 너가 자꾸 내 말을 따라하니까 나도 모르는 게 심술이 났어 나랑 재밌게 놀자 히히히 뭐라고? 지금 베리가 정신이 이상해지는 게 맞다고? 다시 한 번 말해볼래? 아니야 아니야 베리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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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티라노 미워 다른 얘기해 다른 얘기 우리 헬로토이 친구들 사랑해요 너무 귀엽다 친구들 우리 티라노가 헬로토이 친구들 사랑한대요 다시 한 번 말해볼래? 따뜻해지면 이렇게 사랑해요 헬로토이 친구들 말고 베리 베리는 사랑해 안 사랑해? 얼른 얘기해 쓰다듬어 줄 테니까 베리도 당연히 사랑한대요 티라노 그러면 베리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도 말해봐 뭐라고? 티라노도 다시 알아들어가고 싶어? 친구들 오늘은 타이니소어 짠 알공룡을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티라노도 재밌었대요 재밌었으면 좋아요 꾹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잠깐! 친구들 베리가 아직 열지 않은 타이니소어 알공룡에는 또 누가 들어있을까요? 아직 때가 아니라서 안 나오나봐요 티라노랑 재밌게 돌자 안녕! 슝슝슝슝슝슝슝 슝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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